박수 한 번! 은결이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눈이 컸어요. 연예인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그 다음에 장난도 많이 받아주는데 지금은 안 받아주더라고요. 컸어요, 은결이가. 제가 말하기 그런데. 한 번 더 할게요. 있었어요. 있었어요? 아니, 니 말 줄게. 야, 능기 능히 말라 했지? 처음에는 되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언니? 하나, 둘, 셋. 다시 한 번 할게.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너무 괴롭혀서. 나 왔어? 아니, 아니, 아니. 빨리 와. 왜 이렇게 까매졌어. 빨리 와. 항상 여기 오면, 흥서야! 막 이러고. 이럴게. 나 이거 먹어봤어? 나 이거 먹어봤잖아. 나 이거 먹어봤잖아. 나도 이렇게. 뭐야? 먹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한 장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디에 먼저 어! 팩트 어디갔어? 팩트 챙기는 거예요 역시? 아니요 팩트 오늘 은겔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! 몰래카메라 찍어야겠죠? 네 오래 바란다? 이렇게? 아! 몰래카메라 미션 3번 이상 얄밉히하게 아! 다음 영상은 기대된다!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! 아! 나 되게 열심히 해서 주인공 된 것 같아! 이런 식으로 은결이 보이는 곳에서 은결이 빼고 셀카 다섯 번 찍기 이용로범 팀 미션입니다 저는 그냥 시간 정지하고 애들이랑 딱 세이크 찍고 시간 정지 풀고 아! 이게 뭐예요! 인사 성의 없게 받기 두 마디 이상 대답하지 않기 눈 안 마주치기 이..이..이 에미션이에요? 네 와! 어떡해! 불쌍해! 너무 재밌겠다! 이미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네 옛날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은결이가 장난칠 때 하지마 다섯 번만 하지 하하하하 제가 NG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은결이 NG 안 내도 돼 그쵸 제가 NG를 내도 은결이 눈물 날 수 있는 은결을 울리게 하시려고요?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 아 벌써 왜? 저 오늘 드라마들에 가는데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나 앞머리 거지 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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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시즌 스킬 알바 아 하나는 되고 세 개는 안 돼 시즌 스킬에 돼 어떡해 맞아 와 진짜 꿀잼 예상 이미를 못 하고 있어 저 지금 두 개 성공했어요 아 근데 주인공이 뭔가 주인공을 안 할 때 너무 설레가지고 막 심장 저도 봉칭 라고 해요 라고 해요 잘하니까 표정이 약간 안 좋았어요 약간 금지편 성공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야 피디를 할까 아 은결이가 장난칠 때 하지마 다섯 번 말하지 왜 이렇게 까매졌어 오빠 수련회 같았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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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왜 이렇게 까매졌어 하지마 아 역시 그러니까 피디님 두 번 해줘 아 에어뜻잼 은결이 빼고 세이카 다섯 번 뜯기 은결이 빼고 세이카 다섯 번 뜯기 저희 집 까매고 소리 왜 이렇게 안 하지 하자 다시 찍을게 은결이 언니 앞에서 하라니까 아 이리로 들어와도 되겠네 차만요 아 저기요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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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잘한다. 아니 진짜 잘한다. 셀카를 어떻게 하시네. 왜 녹화를 찍어. 하지마. 우리들이 우정을 싹 해치네. 우정은 무슨? 진짜? 아니 태용아. 여기 밑에서 이렇게. 너무 이런게 보이지 않나. 이렇게 세크 찍는데. 어 이거 크로스 넘어갔어. 아 나 연기나 자리. 어? 나 엔진해면 알아서 해. 어? 해봐 한번 해보시면. 제가 엔진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. 온개로 엔진 안 내면 돼. 엔진해면 알아서 해. 니가 문제야 인마. 난 문제야. 근데 최종 위치가 흥민이가 한 발 더 와야돼. 그래. 어 딱 저기야. 나 지금 상관심 청소하러 가야돼서. 나중에 얘기하자. 쓰러워. 잘했어. 공원하면 큰일인데. 분량이 없는데 엔진컷. 아 조용히 해. 나는 엔진컷을 만들거든. 그래 잘해. 한 발에 잘했어. 멋진이 나오니. 휴. 왜 웃어. 왜 웃어. 왜 웃어. 얘가 너무 이렇게 쳐다봐가지고. 약간 불안한 느낌이라서. 영상에서 불안한 느낌이 좀 나와야지. 힘들다 힘들어. 힘들다 힘들어. 한 번 더 갈게요. 야 낸지 낸지 말라 했지. 너무하다 진짜. 얼굴 몇 번째 아냐. 잘 갈게요. 켜. 엔진이 되지 말라고. 진짜 잘했는데. 헌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가. 내 인생 건 연기를 하고 있는데. 오빠 그냥 설수에. 오빠 좀 해. 갈수록 잘 만들었네. 아니 하지마. 아 뒤에 없어. 아 뒤에 없어. 아 뒤에 없어. 자. 엠마일. 와라 롤. 아 bear. 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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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남았지? 그래도 앵컬이 하나 드렸으니? 그렇게 일어나니? PD님이 찍은 게 뭐였어? 던져봤어? 내가 웬만한 손이 안 하려는데 현재 라이벌이도 너한테 이거 뭐 좀 알려줘. 안 알려줘 싶었는데 수업까지 하고 하나야. 김교 이번엔 네가 마수씨야 안 돼. 승민이 아지. 이렇게 하면 안 돼? 김교를 이렇게 하면 돼요. 할게 괜찮아. 할게 없네. 물결. 자, 준비.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이쪽에서 뒤에 먼저 슬퍼. 어, 나는 주황색 표정이지. 처음이야. 자, 김교이랑 서경이가 슬퍼하고 있으면 플레이하면 지금 멘탈 없이 그냥 걸어봐야 돼. 자, 갈게요. 진짜? 자, 신발. 네. 네. 저 지금 할까요? 어. 있는 거. 선생님 뭐니? 선생님. 너 먼저 봐. 빨리 보고 세팅해야지. 동결이 걸고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? 지금 방법이 있어. 한때 라이벌이었던 거기부터 할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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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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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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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어요 카메라 하겠어요 어 안녕 능결아 나는 너랑 함께 1년정도 통화해주고 같이 했는데 너가 진짜 항상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맨날 나 반겨주고 문자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난이 그대 자꾸 어렸었던 너와 나 응 응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많이 친해지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진짜 속상해 내가 우리 들여도 지금까지 연락도 증가를 많이 했잖아 다음에 놀러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응결이가 친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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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될 것 같아 쉬운데요? 너무 살벌하다 안녕 안녕 네 일단 드라마 때 나와 호흡을 맞춰줘서 고맙고 고맙고 내가 아주 부족했는데 안되는 거 지적해줘서 고맙고 안녕 네 응결아 여기 영상편지로 너에게 인사를 보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들었어 아이돌 진짜로 때로는 존경스럽기도 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니까 진짜로 어디서든 응원을 할 거고 네가 잘 되길 꼭 바란다 파이팅 꿈을 이루는 은결이 언니에게 이번 촬영 계기로 더 친해진 것 같았고 좀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좋았고 언니가 꿈을 잘 이루길 바랬으면 좋겠고 사랑해요 귀여워 응결아 응결아 일단 이렇게 같이 촬영하면서 좋은 추억도 많았고 한데 이제 더 이상 같이 촬영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다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10년 동안 우리가 처... 아... 되게 우글거리는데 이거 우리 초과 씨 멤버들끼리 네가 나오는 거 잘 지켜볼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우리 멤버들 잊지마 좀 더 겪겠지마 Feel Me Feel Me Feel Me Tell Me Tell Me Love Me Love Me Love Me 힘이 늦었겠지 어느새 넌 내게로 와 내 마음 속으로 와 친구 아는 남자로 내 옆에 있었지 응! 뭔가 그런 여성들은 되는 거라고 나한테 되게 많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가서도 몸 조심하고 가서도 나랑 카톡 많이 하고 나중에 꼭 만나서 있었던 얘기들 내가 다 해줄게 안녕 몸 조심하고 와아 원규리는 비밀이에요 이런 거 왜 해요 여기 세 명이 서서 핑미 하이라이트 망만 해봐 아이고 하이라이트 핑미 핑미 아니 나도 다른 모양이야 나 혼자 아 맞습니다 아까 이그까지 아이코킹한 거 여기까지 올라가 곁에 진뿌라는 이름으로 남아 아 어떡해 내가 김기에서 미사까지 한 번 보여줄래요? 네 이거예요 김결이 무의를 보내서 엉결이 빼고 셀카 다섯 번 찍기 이거는 나는 민사상의 엉키랑 수만이가 대답하지 않기랑 내가 안 맞추겠는데 아 내가 마장 촬영이어서 와 와 진짜 오늘 먹어서 몰랐어 김결이 전자한테 몰랐어요? 영호가 너무 무시했어요 뭐라고요? 영호가 너무 무시했어요 영호가 아 그니까 영호가 지빈이랑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거하고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먹을 수 있는 거야 혼자 먹으라고 아니 내가 먹으면 왜 그래 은결이가 은결이가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 어때요 은결이? 맛이 맛을 해야 되는데 멤버들은 항상 사람 있을 때보다 너무 재밌어서 언제 촬영하지? 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너무 다들 똑같은 나이라 그래서 어 어 어 마음도 많이 통하고 벌써 마지막 일이라서 너무 슬픈 거 같아요 지금까지 늘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없어도 나머지 멤버들 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나오기가 딱하네요 응? 감사하게 읽히겠네요 은결이가 초간심을 하면 나머지 다 같이 깨습댑니다 응원해야지 초간심은 깨습댑니다 너의 미사님 나의 미사님 나의 미사님 너의 미사님 진짜 미사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